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한지 21일만에 2차 예고편을 공개하였습니다. 개봉전에는 선왕전인지 모르게 북산고 멤버들만 나오는 예고편을 공개하였었는데 갑자기 2차 예고편을 공개하였네요. 확실히 주인공이 송태섭인게 밝혀져서 그런지 한층 더 예고편의 송태섭 비중이 늘어났고요. 선왕구 멤버들과 북산고 벤치 멤버들의 모습, 한나와 최소연, 강백호의 친구들의 모습도 공개되었네요. 다음은 우리말더빙 2차 예고편 영상입니다.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건 농구뿐이었어요. 태섭군? 여긴 태섭군의 무대입니다. 태섭군의 무대입니다. 태섭군은eres upper 1995 bummer. 태섭군의 무 PCR MIT와 태섭군의 무대. 태섭군의 무대입니다. 태섭군은 여기 대building. 태섭군의 무대 다른 포인트 대..! 태섭군의 무대입니다. 이 sensing 그중에 태섭군의 무대iteit에 대해서 이제 lakecase 계좌. 감사합니다.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국내 1위에서 1월 4일에 기복합니다. 다들 좀만 더 존버하자.